미니멀리스트와 쇼퍼홀릭 사이에서 인생의 해법을 찾다. 물건을 사지 않는 쇼퍼홀릭. 쇼핑은 오랫동안 허용과 중독을 떠올리는 부정적 이미지와 화려하고 독립적인 삶을 떠올리는 긍정적 이미지. 양극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쇼핑은 산 그 자체다. 매일 이어지는 선택의 배경이고 그 형태가 쌓여 인생의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쇼핑은 가장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 중 하나다. 사람들은 이 쾌감을 경계하지만 제대로 산 물건을 주는 행복감은 뜯어보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쌓여가는 중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세탁 건조기에서 장마철에도 뽀송뽀송한 수건을 꺼내는 순간마다 뿌듯해하거나 세일 기간에 헐값에 구한 질 좋은 구두를 신으면 뉴런에서 도파민이 샘솟는 걸 느끼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행복이다. 쇼핑이 영혼을 치유하는 약일 수 있다면 그 어떤 약인들 과다 복용하고도 부작용이 없겠는가. 사실 삶을 파괴하는 잘못된 쇼핑 중독은 쇼핑 자체보다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더 관련이 깊다. 쇼핑을 좋아한다는 것이 물건을 많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말이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지나치게 산 행위가 습관이 된 쇼핑 중독의 원인은 정신적, 심리적인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쇼핑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떼어서 바꾼 돈을 다시 무언가와 교환하는 행위다. 실제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 단적으로 말하면 쇼핑은 곧 그 사람이다. 따라서 쇼핑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당신이 사는 것이 당신을 말해준다. 사람들이 물건에 투영시킨 가치들은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시된다. 내가 사람이 아닌 물건에만 취할 수 있는 태도로 그것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흡수하지 않고도 내가 소통하고 싶은 가치만을 골라 대화할 수 있다. 이기적이지만 무해하다. 내가 즐겨 신는 운동화를 디자인한 사람은 만나면 끔찍한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물건을 통해 제안하는 편안함과 멋스러움은 운동화를 신을 때마다 내게 기쁨을 준다. 운동화라는 물건을 통해 주고 싶고 받고 싶은 가치들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기분이다. 지식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마다 구원이 되어준 몇몇 책들이 있었는데 감동 끝에 저자의 행보를 추적했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람과 그 사람이 상품에 깃들인 자아의 일부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산다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감수성만을 추출해 흡수하는 행위다. 우리가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위로를 얻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유물론의 시대에 욕망의 대상을 바로 손에 얻는다는 것 하나로 쇼핑의 가치를 설명하는 건 아무래도 섭섭한 일이다. 한창 나를 고치고 싶던 시기, 나를 들여다보고 다듬기 좋은 가을이 바로 쇼핑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쇼핑은 눈에 보이는 물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배움이나 외식, 여행처럼 경험을 사는 것도 포함한다. 손에 쥔 것이 얼마 되지 않던 때라 그걸 통제해서 내 의지 안에 흐름을 만드는 일은 스스로 돌을 닦는다는 기분까지 들게 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물건만 내 삶에 들이겠다는 결심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구체적인 상황과 만나니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확실히 나는 지금이 아무거나 라고 자주 말하던 시절보다 내 하루하루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 그런 힘이 생기다 보면 좋은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쇼핑은 선택의 태도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다. 선택의 실패에도 괜찮다. 반품이나 중고 판매, 양도에 따른 사소한 손해를 감수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이 연습에 익숙해지면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회피하거나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해버리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좋은 운명을 선택하고 싶다면 두루마리 휴지 하나도 함부로 고르지 마라. 부티나는 스타일링으로 장평이 나 있는 지인이 약속 장소 근처에 한 시간이나 미리 와 있다가 시간 맞춰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었다. 놀라운 점은 그날만 스케줄이 꼬여 시간이 비거나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을 만날 때는 늘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다. 저는 사람들 만날 때 땀 뻘뻘 흘리면서 허겁지겁 들어가는 기분이 너무 싫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가 황급히 움직이거나 만남에서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남들이 추측하듯 값비싼 것을 걸치거나 현란한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부티나는 이미지를 풍겼던 이유가 선명해진 순간이었다. 결국 부티나는 스타일의 최고 액세서리는 여러 의미에서의 여유다. 당신이 나름의 방법으로 여유를 표현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부티나 보이는 이유가 뭘까 하고 고개를 겨우탈 것이다. 예쁜 게 용도인 물건은 사지 않는다. 철이 들면서부터 공간에 대한 로망은 늘 있었다. 책으로 새 벽이 메워진 서재라든지 캐노피가 있는 침재라든지 어디선가 본 내 취향의 요소들을 가득 채우고는 그 안에 파묻혀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집에 살고 싶었다. 그런데 원 가정에서 나와 스스로 공간을 꾸밀 수 있게 된 이유 되려 점점 더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카페에는 생활이 없기 때문이다. 살아보니 생활 공간은 뭔가를 채우기보단 얼마나 덜어내느냐로 질이 좌우된다. 그래서인지 쓸모없이 예쁜 것들로만 가득 채워도 되는 카페에 가면 집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욕구가 해소되곤 한다. 공간을 스쳐가는 사람들의 기분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카페 같은 곳에서 가장 손쉽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브제를 놓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꾸미는 곳이 생활 공간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상업 공간에서야 그곳을 관리하는 게 일인 사람들이 상주하며 구석구석 털고 닦지만 집에서라면 먼지만 덮어쓰는 천덕구러기가 되길 수다. 진공청소기의 진로와 걸레질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민자 표면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생활인의 미덕이라는 걸 체감하면서 나는 점점 오브제로서의 물건에는 흥미를 잃어왔다. 지금 내게 가장 지키기 쉬운 원칙은 예쁜 게 용돈 물건은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카페처럼 예쁜 집을 포기한다는 게 못생김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이라는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이니 타협이라고 생각하는 표면적 미니멀리즘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름답지 않은 물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최대한 수납하고 드러나는 것들은 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예쁜 곳으로 산다. 기능과 디자인이 비슷한 비율로 충돌하면 디자인의 선택에 무게를 둔다. 그래서 내 사치는 주로 가장 비싼 키친타워를 홀드나 가장 예쁜 쓰레기통을 사는 방향으로 표현되곤 한다. 사치라는 게 취향을 위해 실용적인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최근 내가 부린 최고의 사치는 전기밥솥을 주방 수납장 안에 넣어버린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한꺼번에 밥을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생활 패턴이니 가능한 일이지만 전기밥솥이 들어가는 수납장 공간을 비우기 위해 포기한 물건과 편리함을 생각하면 사치가 맞다. 그러면 저 식물은 뭔데? 쟤는 특별히 용도가 없는 거 아닌가? 집에 놀러온 친구가 예쁜 것이 용도인 물건은 사지 않는다는 내 말에 여인추화본을 가리키며 던진 질문이다. 어쩌면 그 말에 식물의 의학적 쓸모에 대해 살파하는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은 용도를 따져 곁에 둘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 선택으로 삶의 일부가 된 딸이나 고양이의 존재의 의미가 쓸모에 있지 않듯이 말이다. 생명이 있는 대상에 대한 끌림과 책임은 용도에 대한 판단 저 너머에 있다고 느낀다. 바꿔 생각하면 어떤 물건에서 생명을 느낄 만큼 애정이 있다면 그 정도 물건은 고민 없이 두어도 되지 않을까? 오래전부터 해안을 가진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대로 이제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전보다 짧은 주기로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 비용과 관리에 부담이 따르는 소유보다는 그 물건을 경험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쇼핑에서도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 방점을 둘 줄 알게 되면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 물건을 고를 때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고 그 물건에 맞는 기대 수준을 꽉 채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쇼핑 이력이 길다 보니 집에 있는 산림들의 세대교체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물건의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10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은 식할 정도밖에 없다. 이제 모든 쇼핑은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어차피 삶도 관계도 사람도 흘러 내 곁을 지나간다.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신 분도 많을 거고요. 그 책을 쓰신 남인숙 저자의 내 방식대로 삽니다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송기령 저자의 책 그냥 하지 말라. 그 책도 두 가지 의미를 읽히잖아요. 그냥 하지마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하지 말라고 제대로 하자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남인숙 저자의 책 제목도 내 방식대로 삽니다의 삽니다가 물건을 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살아간다는 의미의 삽니다를 읽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 동네 서점에 친구들이랑 갔다가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라는 책을 봤는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읽고 정말로 20대가 돼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이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거기 나오는 대로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프린세스 마법의 주문이라는 책도 같이 유행했었는데 참 어른 여자가 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 그 두 책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남인숙 저자의 책으로 참 인생을 많이 배웠고 위로도 많이 받았는데 내 방식대로 삽니다도 역시나 너무 좋았어요. 공감이 갔던 구절들을 읽었는데 카페에 생활이 없기 때문에 카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맞아요. 모델하우스랑 집이 다른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환경을 바꾸려면 뭔가 생활감이 없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약간 도피라고 해야 되나요? 안정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김영화 작가님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사람들이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가 호텔에는 내가 뭐 가족이랑 싸운 기억도 없고 슬프거나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부터 잠깐 도망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가이자 프로그래머인 이두희 씨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서는 절대 혼을 내지 않으시고 그럴 일이 있으면 밖에 나와서 그것도 카페를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집은 행복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지 네가 꾸지럼받아서 어두움을 받는 공간이 아니다. 듣자마자 막 너무 좋지 않나요? 또 그 밖으로 나가는 사이에 좀 화가 삭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도 있고 이야기가 또 산으로 가니까 다시 책 내용으로 가볼게요. 기분이 나쁠 때도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울적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물건이든 그게 책이든 뭐든 뭔가를 산다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감수성만을 추출해 흡수하는 행위다. 이 문장이 참 철학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로 이랬던 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감정으로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위로를 얻는 것도 그 때문이래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물건만 최대한 이렇게 추리려고 하다 보면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잖아요. 비슷비슷한 거 여러 개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하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서 알면 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또 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딱히 정답이 없는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건 그런 선택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양한 스타일의 미니멀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버리는 즐거움을 쓰신 단차례라는 말을 처음 쓴 여마시타 히데코 저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인숙 저자의 이 책 내 방식대로 삽니다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으실 것 같아요. 오늘날 가장 세련된 소비는 적게 사고 그걸 완전하게 소진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것을 적게 사고 그걸 완전하게 소진하는 여러분 방식대로 멋지고 세련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